음악 유형별 최우수상 일반 주식 부문 시상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KG0인 김병설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형별 최우수상 일반 주식 부문 수상사는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상자이신 오하영 매니저님께서는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대한민국 펀드어워즈 유형별 최우수상 일반 주식 부문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촬영이 있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잠시 같이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하영 매니저님께 수상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 에셋 자산운용 주식운용 맡고 있는 오하영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사항 수상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자본시장 금융시장이 크게 변동성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희 마이다스 에셋 일반 주식형 성태형 중소형 배당 그리고 ESG 펀드까지 많은 펀드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는 업계 내 선후배 매니저들 애널리스트 분들 모두의 역할 도움이 컸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올해도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 속에서 저희를 믿고 펀드에 돈을 맡겨주신 개인 고객분들, 기관 투자자분들에게 성과로 보급하기 위하여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운영에 집중하는 매니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